피지올로직 리스폰스와 관련돼서 카디오페스큘라의 모니터링 과정에서 플로우에 대한 리커멘데이션이 중요하게 됩니다. 체내순환 과정에서는 심장과 폐의 역할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심장과 폐를 우회해서 리저버를 거쳐서 센트리프가를 거쳐서 옥시네이터를 거쳐서 다시 환자한테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 리저버에서 드레인되는 양을 바탕으로 해서 센트리프갈이 얼만큼의 RPM을 가지고 LPM을 형성해 줄 수가 있느냐에 따라서 환자의 여러가지 메타볼리즘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장 논쟁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CPB에서 알맞은 플로우는 과연 얼마일 거냐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체온, 헤모글로빈, 환자의 O2 소모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달라지게 되는데 결국에는 말초조직 페리페랄 티슈에서의 O2의 소모량이 어떻게 변하느냐는 체온과 헤모글로빈 이런 것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O2 소모량에 따라서 플로우를 증가시켜 줘야 될 때도 있지만 오히려 낮춰져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최순환 과정에서 이해를 해야 되고 이번에 최순환사 인증시험을 처음으로 저번주 토요일에 시작을 했었는데 대부분 나오는 문제들도 이런 내용들의 산소 소모량, 조직회사의 산소 소모량, 메타볼리즘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도 나와 있었고 이런 아주 기본적인 이론 관련돼서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시험이 그렇게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었고 다 당연히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었고 그래서 CPB에서 알맞은 플로우는 얼마일까를 이거는 환자마다 다르고 모든 조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항상 적정량을 찾아줘야 됩니다. 노모서미아, 정상적인 온도에서 성인에서의 토탈 플로우가 만약에 BSA로 카드약 인덱스가 1.6 또는 50분당 케이지당 분당 케이지당 50ml 이하일 때는 엑시도시스가 진행이 되고 락테이트 생산이 증가하게 됩니다. 락테이트 생산이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에 조직에서의 O2 소모량만큼 산소의 공급이 부족하다는 소리입니다. 헤모글로빈이 낮아서 산소가 공급이 덜 될 수도 있습니다. 플로우는 적정한데 예를 들어 헤모글로빈이 자체가 낮아서 DO2가 낮아진 헤모글로빈에서의 O2, O2가 결합이 적어지면서 BO2보다 낮은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헤모글로빈은 높으나 플로우 자체가 낮아서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조건들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1.6 이상은 유지를 해줘야 되고 DO2와 BO2의 B가 최소 3대 1은 돼야 됩니다. 3대 1 이상은 원래는 5대 1이 정상인데 최소 3대 1은 이상이 되어야지 산소 공급에 인디펜던트한 이런 상태를 만들게 되는 거고 임상 또는 실험 자료상 노모서믹 어덜트에서 예상된 플래트의 산소 소모량은 1.8L 카디악 인덱스로 1.8L로 이 정도의 토탈플로우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푸전플로우레이트와 온도 옥시엔의 컨섬션과의 관계를 보면 그림에서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책에는 이게 하도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라서 37도일 때와 15도일 때 같은 플로우를 쭉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플로우 옥시엔의 컨섬션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Q10 법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온도가 10도 떨어질 때마다 이 산소의 소모량은 50%가 감소한다. 반대로 10도가 올라가게 되면 50%가 증가를 하겠죠. Q10 룰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게 되고 하이포서미아 동안 주어진 각 온도에서의 적절한 퍼퓨전 인디케이터로서 비오트에 플래트 튜닝을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노무그럼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보는 것은 간단합니다. 이 그래프는 간단하게 2.0에서 플로우에서 쭉 선을 그어서 이제 이거에 대한 산소 소모량을 봤을 때 이제 이거에 체온이 떨어질수록 산소 소모량이 이제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최소 1.8 카디아크 인덱스 1.8 토탈 플로우는 이상은 줘야 된다. 이게 최소가 거의 3대 1입니다. 2대 1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메타볼릭 엑소시스가 형성이 됩니다. 이제 O2와 이제 글루코즈가 결합을 해서 이게 미토큰드리아의 세포질에서 미토큰드리아 안으로 들어가서 대사를 하고 이제 에너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이제 배출이 되게 되는데 물이 배출이 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배출이 돼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O2가 공급이 잘 안되면 이 글루코즈만 가지고 세포질 내에서 이제 대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 이거에 대한 부산물이 이제 락테이트 입니다. 그래서 이 락테이트가 혈중으로 나오면서 이 조직을 이제 망가뜨리는 증가 심하게 증가를 하게 되면 망가뜨리는 현상을 나타내게 되고 이 컷클린과 이제 베렛 보이스는 28도 c 또는 더 높은 온도의 어덜트에서 2.2 카디악 인덱스 2.2에 이제 이 플로우를 추천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bsa 가 이제 2.0 이상이 상당히 좀 큰 환자 인데 이상의 환자에서 이 블러드 데미지를 이 데미지를 늘리고 퍼피시니스트의 반응 시간을 줄이는 cpb 서킷의 이 과도한 이 하이플로우를 피하기 위해서 1.8에서 2.0 리터의 시스템이 플로우가 이제 추천이 된다고 하고 이때는 당연히 이제 이렇게만 아무런 조건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때는 이제 헤모글로빈의 이 그 수치를 이제 봐야 됩니다 좀 더 높아야 될 겁니다 이럴 때는 헤모글로빈을 높이고 플로우를 낮게 주게 되면 헤모글로빈 자체가 이 자체에서 산소 허물양을 많이 가져가오기 때문에 조직에 이 산소를 충분히 전달해 줄 수 있다 어떤 이런 이론들인데 이거에 대한 관련된 것은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이 환자가 만약 100kg 인데 이 100kg을 뭐 카디악 인덱스로 2.4를 주려면 이 엄청나게 많은 플로우를 줘야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제 블러드 데미지가 당연히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때는 이제 또 다른 헤모글로빈을 더 높이고 플로우를 좀 줄일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체온을 좀 더 떨어뜨려서 이 산소 소모량을 줄여 주게 되는 거고 특히나 이제 이때는 리워밍 이제 리워밍 단계에서 어떤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 엑소시스가 진행될 이런 소지가 좀 있습니다 임판트와 칠드런 에서 추천되는 플로우는 이제 2.5리터 카디악 인덱스가 2.5 이상은 이제 유지를 해 줘야지 된다 왜냐하면 소화는 이 소화는 뭐 그 작은 어른이 아니다 이렇게 책에도 나와 있는데 그 어른의 축소판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그 몸은 작지만 어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 대사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 어른의 50에서 이제 보통 60 이제 60 정도를 준다고 하면 아이 같은 경우는 150 거의 3배 이상의 이 플로우를 줘야 되기 때문에 산소로 공급을 해 주려면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소화를 작다고 해서 이제 어른 시 어른 시게 이제 플로우를 주게 되면 당연히 이제 소화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 하게 될 겁니다 이제 퍼피전 프레셔 와 이제 베스큘라 이제 레시턴스 관련돼서도 이제 이런 모니터링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하게 되는데 이 cpb 동안 cpb 를 매니지먼트 하는 방법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게 이 퍼피전 프레셔 이 아트리얼 프레셔 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모니터에 나와 있는 이 프레셔 인데 체외 순환을 실행을 하게 되면 이게 이 토탈 이제 이 토탈 플로우가 진행이 되게 되면 이제 뭐 acc 이제 acc on 을 하고 이러면 모든 이제 그런 어떤 이 컨트랙틸리티 가 다 사라져 버리게 되기 때문에 모든 수치가 다 이렇게 이제 스탠드 스틸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은 이제 이 아트리얼 라인도 시스털륙과 다이소륙 없기 때문에 이제 민 으로만 나오게 되고 이때 만약 민 이 민 으로 표시되는 이 이 아트리얼 프레셔 가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데 이 블러드 플로우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거는 몇 명의 논쟁거리가 여전히 이제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보통은 뭐 그래서 범위를 보면 이 플로우에 따른 카디악 인덱스 2.0 에서 뭐 2.4 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에 맞는 플로우가 뭐냐 그러면 거의 50 에서 90 까지 이렇게 상당히 넓게 범위를 100가지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잡아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제 아트리얼 프레셔 와 플로우의 조합에서 이제 유린 아웃풋이 이제 어느정도 나오게 되느냐 이제 이런걸 충분히 따져야 되는데 어떤 유린 아예 안나오는 환자를 제외하고 그 다음 이거에서 이제 뭐 좀 아쉬운 것은 채행량 관련되서가 너무 이제 그 심폐기가 소홀하고 소홀히 하는 것 같은데 이 환자의 채행량을 그 구화 구화 그 어느정도의 채행량을 가지고 있는지 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채행량을 좀 최소한 과정에서 이 인트라베스큘라 볼륨이 결국에는 인트라 전체 토탈 토탈 바디 플로이드 라고 하는 것은 이 세포 외핵과 세포 외핵과 세포 내액의 이제 총 합인데 세포 내액 외핵은 다시 인트라베스큘라와 이제 서브 디시절 이제 서드 스페이스로 나누게 되고 나머지 이제 세포 안에 있는 이제 ICF 세포의 볼륨과 합쳐져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토탈 바디 플로이드 라고 그러는데 이 플로이드를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야지 최소한 과정에서 그 환자가 지금 볼륨이 많은지 아니면 적어져 있는지 원래 정상에서 적어져 있는 건지 많아져 있는 건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이 거기에 이제 질병에 따라서 이 볼륨 자체를 원상태로 돌려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하게 하지 않게 되면 그냥 뭐 체외 순환을 돌려서 돌리면 뭐 조 환자가 좋아지고 이런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블러드 플로우는 이제 특히 이제 히모다일루션을 동반하는 cpv 동안 이 퍼퓨전의 적절성의 가이드로써 이제 퍼퓨전 프레셔가 이제 보다 중요하게 됩니다 이게 나오는 수치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뭐 뭐 cbp가 나오게 되는데 cbp는 당연히 뭐 거의 0에 가깝게 되죠 뭐 마이너스도 나오게 되고 vabd 페킴 워시지이트를 하게 되면 뭐 마이너스도 나오기도 하는데 거의 0에 가까워야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pap는 이 라이트아트가 띄지 랩 라이트아트가 띄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안 나오게 됩니다 결국엔 아트리얼 프레셔만 보게 되는데 이 가장 이제 그 이제 플로우와 비교를 해서 이제 아트리얼 프레셔가 얼마 적정선을 유지하고 있느냐 플로우는 낮은데 약을 써서 아트리얼 프레셔를 70이 정상이다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플로우가 충분히 유지된 상태에서 이제 아트리얼 프레셔가 얼마냐가 중요한 거죠 제일 우선은 아트리얼 플로우입니다 플로우 아트리얼 프레셔가 우선이 아니고 플로우가 충분히 유지된 다음에 아트리얼 프레셔가 낮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뭐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지 플로우는 낮은 상태에서 아트리얼 프레셔를 가지고 이제 어떤 그 조작을 하면 이 환자한테는 분명히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지지하는 확실한 데이터는 이제 부족하게 되고 이 랜더마이즈 스터디에서 이제 결과에서 이제 골드 등은 1.9에서 카디약 인덱스 2.3의 플로우로 80에서 100mm 워큐리 실제적으로 미는 70 정도 됐다 하고 이 범위에 높은 퍼피션 프레셔를 유지하는 것과 이 바소 액티브 드러그를 사용해서 50에서 60mm 워큐리의 프레셔를 유지하는 환자와 비교를 했을 때 카디약과 뉴롤직 합병증의 발병용 감소와 이제 관련이 이제 있었고 이 퍼피션 프레셔는 이제 블러드플로우와 아트리얼 쪽에 방해 요소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당연히 이제 플로우 플로우를 유지를 하고 높은 혈압을 유지하는 것과 낮은 혈압을 약을 써서 이렇게 유지하는 것은 이 어떤 분명한 이제 환자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고 이런 경우 이제 방해 요소는 1차적으로 실제적인 이제 마찰 저항과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혈관에 이 헤모 다일루션이 진행이 되면 일단은 이 점도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장 이제 비스코시티가 이제 떨어지면서 혈압이 이제 저하되게 되고 가장 이제 큰 것은 이제 헤모 다일루션으로 인한 이제 어떤 혈압 저하 이런 것들이 뭐 금방 5분 이내 대부분 해결이 되지만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된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또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동영상 동영상 이라던가 학회에서 그 선생님들이 발표해 주시는 동영상 강의에서 이 대부분 많은 이런 이런 그 이런 그 아테리얼 프레셔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 대부분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게 되고 이게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체외사 체외순환사의 이제 능력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있을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잘 고민을 해야 되고 그래서 많은 공부를 계속 이것저것 많은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